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리 오늘은 마네킹이라는 공포 게임 할거에요. 여러분이 게임 직접 해보고 싶으면 It's year의 링크를 영상 밑에 놓았어요. 이 게임은 짧은 게임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떤 게임인지? 무서운지?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자. 그냥 스타트 버튼 시작으로 오케이 손님이 있네요. 우리 왜 바닥을 보고 있나요? 우리 자신감이 좀 많이 없는 아 우리 여자분이에요. 오케이 개 화났어요. 저 애 화나.. 화나졌네 그리고 우리는 이 옷 가게에서 일하고 있네요. 어? 괜찮은데? 근데 왜.. 어어! 하핫 싫어! 근데.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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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분이 있는 것이 다행이다. 아.. 오케이 뭐 이게 마네킹이라고 해요? 당신.. 옮길까? 아니지. 그냥 거기 서 있어라. 제발. 오케이 우리는 그 전기팡으로 가야돼요. 오 마이 갓 오.. 네 네 네 네 네 네 워! 워! 얜 옮겼어. 아 싫어. 아 싫어. 왕! 왕이 옮겨져. 이들이 너무 많아요. 왕이 너무 많아요. 이렇게 너무 많아요. 왕이 다 있네요. 네 여러분 그냥 거기 있어라. 저는 어.. 전기, 전기방으로 갈거야. 네. 아무것도.. 아무 일도 없.. 없는, 없는 척 하자. 잠겨있어 아 전기문이여서 돌아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 그 마네킨 지나가야 돼요 우리 다시 그 데스크로 돌아가야 하니까 싫어 어쩔 수 없어 우리 왜 여기서 혼자 일하고 있나 왜 동료들이 없어 시발 어어 어어 어디 어디에서 왔어 이거 봐 여기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있는데 어디로 갔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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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마스터키 마스터키 어디야 여기야 어어 제발 우리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까 아까 모터 파악은 했는데 우리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뛰어가자 뛰어가자 움직이지마 나 원피스는 이 표지만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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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디가 뭐가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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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죽었다 오늘은 자윤 게임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버튼으로는 구독할 수 있고 여기는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에이 에이 에이